만약 직업을 새로 가지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업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태어나서 공부를 하고 좋은 대학을 가며 사회봉사를 하거나 자기 성취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 모든 것이 바로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하는 준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보험 판매인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기술이나 자격증 그리고 경험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 쉽게 도전했다가 대부분 중도 탈락하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잘못된 영업행태가 불러온 현상이기도 합니다. 일단 보험 판매인이 된다면 자기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100명 이상의 신계약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보험 판매인을 그저 소모품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서 보험을 가입해 주었던 많은 지인들은 판매인이 일을 그만두게 되어 낭패를 겪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리고 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당장 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매달 새로운 계약을 위해서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보험 상품을 마구 가입시키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죠. 이로 인해서 자기 지인들의 자산관리를 완전히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험 판매를 하면 갑을 관계가 자연스럽게 조성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계약을 위해서 판매인은 약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50대 중반에 제2의 직업을 위해서 보험사에 들어가서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명함을 내밀었더니 모두 피하는 분위기라서 직업에 대한 회의감이 들어서 그만두었다는 사람의 얘기가 가슴 아픕니다. 바로 보험 판매는 판매인을 도와준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죠. 하지만 꼭 필요한 보험 상품만을 제공한다면 당당하게 판매에 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자신에게 맡고 소비자를 위한 영업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인이나 소비자들을 위한 자산관리를 지원해 준다면 나중에 고객으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당을 받기 위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고객을 위해서 절세와 투자 그리고 재무설계와 자산관리를 토탈 지원해 주기 때문이죠. 따라서 만약 영업을 하겠다면 보험 영업보다는 자산관리 영업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특히 AI, 인공지능의 발달로 보험 판매인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지는 레드오션의 직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물론 종합자산관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련 지식과 자격증 등 컨설팅이 가능한 능력을 구비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고객의 투자관리를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자신을 지원하는 멘토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아트 딜러라고 하는 직업부터 가져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투자관리를 지원하고 나아가 종합자산관리 영역까지 진입하게 된다면 고객과의 가불관계가 아닌 파트너십으로 평생 동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트 딜러 및 종합자산관리 멘토는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고객 연봉인 1억원 또는 그 이상을 벌 수 있겠으나 열정과 노력 그리고 훌륭한 멘토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평생 직업으로서 갖기 위한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트 딜러 등 활동문의는 010-5473-9317 콘스탄트 김에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나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열정과 센스만 있다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실합니다.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령과 성별, 자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에 대한 열정과 센스만 갖춘다면 누구나 쉽게 기회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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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